1. 2. 2. 4. 5. 3. 3. 5. 4. 5. 5. 5. 6. 5. 5. 6. 6. 6. 7. 6. 8. 12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일단 팬분들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빨리 보고 싶어요. 확실히 들어오면 또 경기 분위기도 달라질 것 같아가지고 팬분들이 와서 응원해주시면 더 저희가 힘을 받을 것 같고 관중분들이 들어와서 진짜 이렇게 한 송소리랑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도 기다리고 팬분들도 많이 기다려주셨을 텐데 그동안 보셨던 거 더 선수들이 활발하게 더 재밌게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빨리 그때가 되면 다시 갔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빨리 만나요. 일로 오세요. 안녕히 계세요的时候.